사건은 2012년 알래스카 시내 한가운데에서 말세간 실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8살의 여성 사만다가 카페에서 근무 중 도련 실종되었고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우선 카페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신원불명의 남자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뭐해줘? 총이야. 아휴, 총이야. 아휴. CCTV때문에 불을 끈 건가? 그렇게 남자는 사만다를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와, 저렇게 납치를 한다고. 이 시각 세계와 함께 공격에 가진 사 immense 기관을 두고 하나가를 넘어선 미니때문에 강한 헤만문에 spur 드러내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기는 복면을 쓰고 다녀도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지역 특성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현장에는 범인을 측정할 만한 실마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 자동차 번호판도 안 찍혔나요? 저 너무 멀잖아요. 쟤는 이거 알고 멀리 주차해서 걸어왔다는 얘기네요. 계획형 범죄는 이미 3주가 됐구나. 모두가 애만 태우고 있던 그때 범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현지에는 타만다의 몸값을 요구하는 내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최근 날짜의 신문과 함께 촬영된 사만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이거죠. 경찰은 사만다의 생존 가능성에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범인을 체포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경찰은 문값을 가져가려 모습을 드러낼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행방을 수색한 결과 얼마 후 범인 검거에 성공합니다. 범인의 정체는 34살의 남성 키에스였습니다. 왜 자꾸 웃겨? 아주 즐겁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분이 살아있어야 될 텐데. 경찰은 사만다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즉시 키에스를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방현합니다. 범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만다를 살해한 날짜는 2월 2일. 범인이 협박 문자를 보낸 날짜는 2월 24일이었습니다. 사만다 살해 3주 후에 문값을 요구한 범인.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순문이 그게 아니었나? 미치겠다. 키에스는 이미 살해한 사만다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의자에 고정해놓고 돈값을 요구하는 사진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룹에서 사만이 모자와 같이 살펴보는 점이 흔들림이기 때문에 전혀 맛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정체를 보면 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